인도 뉴델리로 향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 각국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아세안과 인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짚어보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 10년을 맞아왔습니다. 대내외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매주 목요일 경제는 글로벌하게 해서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오늘도 김대호 교수님, 차영주 소장님의 쉽고도 날카로운 분석 기대해 주시죠. 9월 7일 목요일 Y10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김대호 새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낮이 언제 가을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낮은 더워요.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날씨는 제가 항상 목요일마다 다리 건너는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날씨는 청명하고 좋았는데 온도가 좀 높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 또 오늘도 깨달음의 한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사실은 우리 선조들은 추석보다도 중양절을 훨씬 더 큰 명절로 쳤습니다. 그 중양절 양이 두 개 겹치는 날 그게 9월 9일입니다. 내일이죠. 이건 하늘에서 하늘의 전기도 받고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전기를 받아내곤 했습니다. 특히 또 높은 사람들은 부하들에게 겨울 옷을 나눠주는 그런 전통도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부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실을 한번 함께 맺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료 9월 9일이 중양절이라고 그런 날이군요. 정말 다 9월도 그렇고 음료 9월 이렇게 되면 참 우리에게 뜻깊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9월에 첫 목요일에 하는 오늘 경제가 글로벌하게도 좀 뜻깊게 한 시간을 두 분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앞서 오프닝에서 했던 것처럼 아세안 인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연달아 갖게 되고 8일에는 인도 뉴델리로 향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요즘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그리고 인도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진 것 같아요. 교수님 이들 지역 왜 이렇게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요즘 경제 신용어로 알타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알타시아 올터네이션 플러스 에이시언인데요. 대체하는 국가로서의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뭐를 대체하느냐 중국 패권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미중 갈등 속에 또 중국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아닌 아시아의 거대한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경제 전문지가 3월 3일자에서 알타시아 특집을 하면서 새 용어를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그 알타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면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경제 블락이 형성될 수도 있다. 거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일본도 대만도 들어가 있는데 특히 그 중심이 지금 말씀하신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있고 내일 모레는 인도로 넘어갑니다마는 여기에 아세안 10개국 전부 다 와 있고요.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국 다 와 있고 또 G20에 가면 미국 등 전 세계 중국 이상의 강국들 20개 다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전 세계가 전 세계 정상들이 지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다 모여 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경제 어떤 패러다임을 짠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제 공급망이 무너지고 지금 기후변화 날씨가 가을이 돼도 아직 선선하지 않은 이런 이상기온을 맞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특히 탄소 배출 이런 것을 줄여야 된다 이런데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의 판을 짠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중대한 어떤 국제 정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을 우리가 한 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경제 개발 속도가 빠른 그런 국가인데요. 인도와 인도네시아만 본다 하더라도 인도는 세계 인구 1위고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에 대한 어떤 중요성 요즘 좀 드러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3.5%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무려 7.2%나 성장했고 인도네시아도 5.3%나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향후 5년간 최고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가깝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도 경제 규모가 2030년까지 세계 3, 4위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인도가 중요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에 아세안 쪽에 59개국하고 이미 21건의 ftl을 좀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천억 달러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규모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들이 크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공급망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을 채굴하고 다양한 2차전지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정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공급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력 폭발력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선진국 쪽에만 눈을 방점을 찍었었다라면 이제 눈을 살짝만 돌려도 우리가 새로 개척해야 할 수 있는 시장이 무궁문지랑이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타시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한적 아시아 공급망 얼터너티브 아시안 서플라이 체인. 그래서 지금 알타시아가 각광받고 있다. 집중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골드만석스가 지금은 저희가 미국 중국 1위 2위 이렇게 어쨌든 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드만석스가 이런 전망을 했었대요. 인도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다는데 교수님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이미 인구면에서는 중국을 압도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기본 경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국 경제도 사람이 꾸려가는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일단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인도는 영어를 국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국제화가 중국보다도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요. ceo들 그 꾸려가는 ceo들 보면 예를 들어서 구글을 꾸려가는 피차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인도 사람들이에요. 최근까지 펩시콜라 ceo 인드라 누이 같은 그 여사 그분들을 다 인도거든요. 왜 이렇게 인도 ceo들이 많으냐. 어릴 때부터 인도가 수학교육 특히 새학문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와서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도의 잠재력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지금 국경 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중국 대체 시장으로 인도를 지금 팍팍 밀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에 최근 테슬라도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점에서 인도는 그야말로 뜨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알타시아 포함해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인도에서 8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로 향한다고 하는데 g20 정상회의 열립니다. 처음으로 인도에서 열린다고 하던데 중국 정상이 참 불참한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불참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에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참가를 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중국의 의중을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불참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g20에 모두 19나라가 있고요. 또 국제연합체로 유로 이렇게 합해가서 20개국인데 원래 세계 경제 문제 현안은 g7 국가들 7나라 똘똘한 7나라끼리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한국발 금융기기가 터지면서 이것은 7나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 등이 있어 강력하게 이 g7 회의를 좀 확대할 것을 주장을 해서 한국 러시아 중국까지 다 넣어서 20개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g20. 어떻게 보면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시진핑 국가에서 속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어요. 지금 g20 국가 중에서 10년 이상 계속 나온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정상이 계속 교체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휴진핑 주석은 지금 11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래 안 나왔다. 이것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좀 모디 총리하고 같이 보기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지금 중국 내 문제가 중국의 베이다허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북대화 회의라는 건데요. 중국은 정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 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 위에 베이다허 회의라는 북대화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공산당의 최실권자들이 만나서 국가 정책 방향을 논하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에 중국 청년 실업률 높은 것 또 부동산 회사들 무너지는 것 여기에 관해서 원로들이 휴진핑 국가주석에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따위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 그래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계세요. 그런 데다가 미중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브릭스는 중국 완전 주도로 미국에 대항하는 모임이니까 본인이 갈 수밖에 없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g20 모임에는 1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남아와 또 인도가 특히 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또 시진핑은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한쪽에서 몰리는 느낌도 있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랑 중국이랑은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 회의를 아프리카는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물론 내부적인 문제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원로들과 척을 좀 지르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데 그냥 이 문제를 제외하고 중국 내부 문제를 제외하고 외부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이 더 공을 들일 수 있는 쪽은 아프리카 쪽이고요. 우리가 공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이쪽에 우리가 아세안 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아세안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하고는 조금 국경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굳이 자기가 이제 거기까지 갈 만한 상황 더군다나 이제 집안 시끄러운데 밖에 나갈 상황은 아니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쪽에 가서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뭔가를 좀 받아와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공교롭게도 중국을 조금 우회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아세안 쪽에는 대통령께서 길을 좀 터주는 역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은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의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돌파구를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내부에서 뭐 이제 약간 뭐라고 막 얘기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혼난 것처럼 그런데 시진핑은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입장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사들을 읽어보면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를 또 보면 그렇게 지표가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오는 경제 지표마다 어닝 스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는 놀랐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놀라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하던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너무 잘했다. 이럴 때는 놀라도 좋은 마음으로 놀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스프라이즈라고 해요. 기쁜 놀람. 서프라이즈. 그런데 공부 잘하던 학생이 공부를 아주 못하다. 갑자기 떨어졌다. 이것은 나쁜 추락하는 놀람이거든요. 그걸 쇼크라고 그럽니다 말이죠. 어닝 쇼크. 그런데 중국 경제에 나오는 지표마다 지난번보다 좋지 않습니다. pmi.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지수인데요. 현장에서의 실제 경기 돌아가는 것을 제일 많이 느껴주는 건데 국가가 발표하는 경제 통계보다도 선행 내서 발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좋지 않았고요. 잠깐만요. 그 설명 좀 드릴게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8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51.8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중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의미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덤이 끝나면 리오프닝 하면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소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중 최저점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 시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매자 관리지수라는 것은 기업체에 입사를 했을 거예요.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기업체에서 현장에서 제일 파워가 센 사람은 자재 구매부입니다. 판매부는 밖에 나가서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구매는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거기에 각종 정보가 들어와봐 브러쉬어내봐 이러면 그 가격들 이런 게 자재 구매부장한테는 다 들어오거든요. 이 구매부장들의 실제 실무조사를 통해서 측정이 되는 것을 pmi지수 purchase 매니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나쁘다. 이것은 가뜩이나 지금 중국에 부동산 위기에다가 gdp 떨어지고 수출 같은 경우는 벌써 25% 정도 감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회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예고하는 지표죠. 경제지표 나쁜 것에 대해서 원로들이 시진핑 국가수석을 혼을 냈어요. 그런데 시진핑 국가수석은 베이다 허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참모들에게 경제지표 나쁜 게 내 때문이 아니다. 그 전 전 전 전임자 세 사람을 딱 굳이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 샤오핑 장저민 후진 따오 자기 전임 주석들이거든요. 이 세 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을 내가 지금 고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내 마음은 몰라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전임 후진 따오나 또는 장저민 국가주석과 경제 운영 국가 운영 노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심각한 노선 투쟁을 겪고 있다 이래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를테면 공동부유 그러니까 등 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소평은 아니다. 빨간 고양이가 우리는 키워야 된다 공산당 그게 공동부유란 말이죠. 그런 각도에서 좀 이념 전쟁까지도 있는 것이 아니냐 공산당에서 이념 노선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지표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일 수 있으니까 중국은 이 내혼 과정을 조금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pmi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심각성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랑은 좀 다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내가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경기가 나쁘다라는 신호이긴 하지만 심각성은 구매자보다는 덜하죠. 이 구매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담당에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구매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기 상황들이 바로바로 오는 거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느냐. 가장 민감하게. 민감하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현재 구매에 대한 어떤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알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는 50 이상이면 화랑이고 50 이하는 침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51.8이 나왔으니까 화랑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오해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진처럼 딱 정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48을 찍었던 것이 8개월 연속 확장 국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구매가 좀 늘어나니까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빌미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54를 찍고 51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 단순하게 50 이상이면 화랑 50 이하면 침체가 아니라 50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50 이하로 뚫고 내려오느냐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집권 10년 차인 건가요? 지금 11년 차가 됐군요.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평가 지금의 대내매적인 평가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돌파구를 뚫고 나갈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이제 이어서 좀 글로벌 대회 좀 경쟁력을 각 나라별로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얘기하다 보면 또 중국 얘기도 잠깐 갈 것 같습니다. 지난 4일에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요. 2022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3개의 제품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건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은 총 6개가 나왔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그래서 공동 3위이고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이에요. 이거 지금 대외 경쟁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앞서 중국 지금 안 좋다. 시진핑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이 조사에서 보면 하이테크 제품 시장에서는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 부분도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한테도 지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쭤봤으면 싶은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나 딴 나라하고 은메달을 만겠다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잘한 걸까요? 보통 통계는요. 보통 통계는 일반적으로 순위는 금메달 하나 딴 나라를 은메달 만개 딴 나라보다 순위를 더 높게 매깁니다. 맞습니다. 올림픽 때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경제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치도는 더 심해요. 1등이 되면 권력의 중심으로 가고 2등이 되면 교도소로 간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네. 정치가 그런 측면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기업에서도 1등을 하고 치고 나간다는 것은 1등은 상품 선전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만 치고 나가면 되는데 2등은 그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주위의 선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품목별 글로벌 1등이 누구냐. 이게 니온 게이자의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닛게이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통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 나라의 경쟁력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6개 6개를 차지했거든요. 1등 했잖아요. 세계에서. 6개 분야에서 1등을 한 거예요. 6개 분야에서. 그런데 미국은 20개가 넘었죠. 1등 한 게요. 네. 그리고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의 중국이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좀 어렵지만 전체 국가 덩치와 경제의 어떤 규모에서는 이미 중국은 상당 부분 강대국이 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첨단 기술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과거에 농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동안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그게 상당히 성과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지금 중국 첨단 산업 때리기. 미중 무역 갈등이 그게 핵심이 바로 중국 첨단 산업 때리기인데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거의 미국과 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의 힘을 보여줬다. 최근에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웨이. 화웨이가 1등으로 또 나왔거든요. 화웨이가 미국이 엄청나게 때리는 회사지 않습니까? 미국은 때려라. 우리는 큰다. 이런 것을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 기업이 6개 품목에서 1등을 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 기업의 칭찬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하나가 5개 분야에 몰빵은 해서 다 1등이에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분야가 스마트폰, 디램, 랜드플래시, 반도체, OLED, 초박형 TV. 그러니까 아주 얇게 하는 TV 그리고 조선 이렇게 6개예요. 그러니까 5개는 전부 삼성전자. 그러네요. 그리고 조선은 HD, 현대, 중고급인데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삼성 아니면 없냐? 저변이 확대 안 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 미국은 두 가지 부분에 1등한 업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2등부터 중간층에 있는 기업들의 좀 분발이 촉구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이 자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어요? 네.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조금 규치가 두목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24개가 1등이었고 중국이 12개였어요. 2배 차이겨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이 22개 중국이 16개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6개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백색가전이 빠져버렸어요. 아까 초박형 TV만 들어갔는데 백색가전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에 올라가버렸고요. 백색가전이라는 게 우리가 냉장고 TV 주방에 쓰는 일반인 거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들락날락해요. 확고한 부동의 1위가 아니라 중국의 조선 업체랑 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아주 미묘한 근소한 차이다라는 거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지금 현재 중국 업체와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확실한 비교 우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 당시에는 1위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3개가 벌써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3분야를 내줄 수 있다. 한 분야는 이미 내줬고 두 분야는 내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중국이 자체 내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 경쟁으로 하면서 중국 내 1등 세계 1등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 이것만. 미국 주도로 지금 탈중국화 글로벌 공급망 중국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의도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들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나타난 결과만 보면 미국 뜻대로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화이웨이가 반도체를 직접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7나노급의 상당히 앞선 기술로 5G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이런 것은 기술 어떤 견제 중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을 분발시켜서 중국의 기술 속도가 더 빨라지는 지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좀 더 과학적으로 제재를 하겠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미국의 규제가 중국을 거꾸로 때린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분야도 중국한테 점점 지금 치이고 있는 추월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좀 공급망을 다양화한다든가 우리 내부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FM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오늘 생생경제 목요일이어서요.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특임교수님 조금 전 1부 끝에서 퀴즈 또 내드렸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뜻하는 말 선진신흥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이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1번 G20 2번 F4. 힌트 나갑니다. 소장님. 일단 20개국이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확연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담으로 힌트를 드리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어구를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때 제가 F4로 불리웠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인도로 안 갔기 때문에 F4는 한국에 있고요. 다른 정답은 인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도 나타나지만 F4가 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F4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쓰신 단어 F는 아마 플라워 같습니다. 플라워 F4의 하나였다 내가. 막강한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교수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에서 회의를 갖게 될 이 주요국 20개국 회의. 여기는 지금 선진국 7개 그다음에 한국 등 초중진국 12개 그다음에 유럽연합이라는 국가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 12 그다음에 1 이거를 더하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100% 정답 날 것 같습니다. 우물정 094 5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094 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2부 시작하죠. 경제는 글로벌하게. 2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 또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립스틱이 지금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교수님? 네. 립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어서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대특수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립스틱이 팔리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립스틱을 잘 모릅니다마는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고 그로부터 미국 경제가 10년간 나빴는데요. 그때 팔린 상품이 화장품 중에는 립스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어떤 밀크로션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은 가격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고급 제품도 많은데 립스틱은 가장 대중적이었고 또 립스틱을 얼굴에 바르면 그냥 간단하게 바를 수 있으니까 효과가 확실한. 그래서 좀 기분이 꿀꿀할 때 그냥 립스틱이나 한번 바를까? 그리고 좀 저렴하기도 하죠.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그래서 이 립스틱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굉장히 오래된 화장품이고 우리나라에도 연지 곤지할 때 연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경기 때 많이 팔리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립스틱이요? 대공황 때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경제학자들이 립스틱 인덱스라는 것도 만들어서 립스틱이 많이 팔리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지금 립스틱이 많이 팔리니까 가뜩이나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덜덜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지수도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즘 립스틱이 한국이 많이 팔리는 것은 그런 어떤 불황이라는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워낙 인기가 좋고 특히 어떤 한류 바람을 트고 립스틱을 바르면 나도 송중기처럼 될 수 있나? 무슨 bts처럼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이 올라갔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립스틱은 불황의 대명사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어떤 컬처와 경제의 합성이다. 이렇게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립스틱이 현재 지금 수출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 1월서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5%를 안 늘었으니까 립스틱 판매가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대체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화장품이 좀 덜 팔려 가지고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긴 했었습니다만 미국 쪽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세안 쪽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하는데 특히 두드러진 건 립스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전체 수출 물량의 40%가 미국으로 가고 있고 다음에 일본과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퀴즈 중에 하나가 빨간색 립스틱 20개 놔두고 색깔 구분하라라는 그런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렇죠. 다 레드인데 내가 보면. 남자들은 다 레드인데 여성분들은 그 20개를 다 골라내는 겁니다.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k-컬러라는 용어가 지금 요즘 나왔습니다. k-컬처에 있어서 k-컬러 그러니까 그 빨간색에 대한 것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들어내는 색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을 현재 지금 유튜브라든지 틱톡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들이 전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유행하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 이런 유튜버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걸 운영하는 분은 남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품들을 한국 제품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이 자료 말고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18세에서 33세까지 화장품 비중이 약 40%가 넘었고요. 그들이 이제 차지하는 것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가격과 편의성이에요. 그리고 생명주의가 좀 짧아졌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립스틱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뷰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화장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화장품은 사가는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에 거기에 립스틱. 그런데 왜 하필 립스틱이냐 소장님의 그 분석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레드도 한 100가지가 있다면 그 레드만큼 핑크도 한 100가지가 있고요. 그래요? 그럼요. 핑크도 다 다르죠. 100가지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깔 하나하나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색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기술도 좋다는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경계 침 약간 불안기에 저렴한 것이 뜬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동안 한동안 코로나였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야죠 립스틱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수출 효자 품목들이 립스틱 말고 점점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건데요. 유럽연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디지털 시장법 dma의 적용 대상을 지금 발표를 했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포함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우려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빠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빅테크나 또 포탈 특히 플랫폼 산업에 굉장히 큰 변혁을 가져올 굉장히 중대한 법이에요. 흔히 우리가 플랫폼 하면 인터넷 등으로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상품도 사게 팔게 해 주는 이런 건데 이 플랫폼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곳이에요. 사람도 와서 거기서 버스 타고 가고 하게.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존이나 메타 구글 같은 회사가요. 이 플랫폼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아주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그럼 생산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처럼 굉장히 존경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들이 아니 이 업체들이요. 이 업체들이 자기가 만든 플랫폼을 대중에게 공평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느 포탈에 들어가 보면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취급하는 그 업체 명단이 제일 위에 올라가서 그것만 팔리게 한다든지. 이를테면 터미널에 가면 터미널 만든 업자가 자기가 버스도 하나 운영하면서 그 버스만 탈 수 있도록 입구에는 자기가 만든 버스를 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 포탈들이요. 이 플랫폼들이 혁신의 아이콘에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말아먹는 갑질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애초부터 포탈이나 이게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왜 그러냐면 이 법이 dma라는 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점유율이 높은 걸 따지다 보니까 삼성도 갤럭시라는 어떤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하드웨어로 어떤 딱딱한 물체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오히려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점유율이 높은데 우리는 플랫폼이 아니야 그러면서 빼달라는 청원서를 같이 제출했거든요. 그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안 dma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 플랫폼 규제 대상을 발표를 한 건데 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징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제공했던 그동안의 부분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버스 운영하는 거 이런 건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일부 휴대폰 쓰다 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 웹이 있잖아요. 웹을 삭제 안 되는 웹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삼성도 아마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서비스에 대해서 문어를 개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점들도 있고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틱톡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도 흔히 쓰고 있는 거고 글로벌 어떤 플랫폼 장악력이 큰 회사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랑은 좀 결이 다르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일부 폐쇄적인 휴대폰 안드로이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조금 개선이 좀 되고 많은 사용자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4분 정도 있는데요. 국제유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게 매시간 생생경제 시간에 증시 이야기를 마무리 때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 국제유가가 증시에도 지금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국제유가 지금 왜 오르고 있나요? 국제유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요 공급 균형은 왜 무너졌느냐.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볼 때요. 지금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또 석유 감산 자발적 감산이라고 하는 건데 9월 말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100만 배를 감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했습니다. 10월 달 되면 100만 배를씩 이제 늘어나겠구나. 그런데 그게 또 안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선물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건 공급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측면에 공급은 이렇게 별로 안 늘어나는데 원유 수요가 계속 늘어난 겁니다. 이것 한마디로 요즘 경제가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성장은 견실하고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디락스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골디락스가 되면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마구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 미국 노동절 연휴 때 보면 너도 나도 다 가다 보니까 자동차 개솔린 수요가 폭발되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격도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시장 조절의 메커니즘인데 지금 아직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라에서 이제 물가 잡힌 거 아니야? 이제 슬슬 나갈 때가 되지 않았어? 하면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대목이 지금 국제 유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황이 전체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를 보면서 아직 잡힌 게 잡힌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부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cpi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건드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태껏 내내 얘기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정세를 차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가가 올라가면 다시 이게 뒤로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열된 걸 조금 시키는가 했더니만 또다시 과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또 9월 달도 장담 못한다 이런 급발진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또 누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기업들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증시에서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결국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정유주들이 올라가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피해주다. 이런 식의 도시적인 부분들도 미세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이렇게 쉽게 안 내려오게 된다라면 9월 이후에 fmc의 행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연출된다라고 보면 조금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물가 측면에서는 우리도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추석을 앞두고 지난번에 8월 소비자 물가도 조금 3%대로 다시 올라섰던데 우리가 그 부분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군요. 오늘도 경제는 글로벌하게 두 분과 국제경제 심층 분석했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